황홀 무렵 여자친구와 저는 산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21크들은 훈련을 위해 산에 모였습니다. 22약국은 모통이를 돌면 있습니다. 23캠핑은 적고 춥고 불편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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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저기 여자친구 봤어요? 25저는 배터리를 사기에 가장 좋은 장소를 알고 있습니다. 25저는 배터리를 사기에 가장 좋은 장소를 알고 있습니다. 26벤치에 앉아있는 것이 시간 낭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27전은 배에서 멋진 일모를 보고 있습니다. 28고장난 손잡이는 최대한 빨리 고쳐야 합니다. 28고장난 손잡이는 최대한 빨리 고쳐야 합니다. 29그렇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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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